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만랩 전문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셀트리온 이란 종목이에요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힘있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상승이냐 하락이냐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랩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 제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매수가 이 영역에서 매수 추천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실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추가로 밑에서 사시지 마시고 움직임이 좀 빨리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좀 횡보가 좀 길어져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만원 위로 강하게 좀 더 올라가 주면은 그때 맞춰서 추가 매수 밑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밑에서 혹시 안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여기서 혹시 사신 분들은 매도를 수익 실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위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2만원 부근 있잖아요 이 부근을 좀 강하게 이렇게 빵 치고 나와줘야지 조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빵 쳐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빵 쳤을 때는 좀 이 부근에서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위로 강하게 상승해 주기를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셀트리온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인데 최근 1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73% 이상 상승한 종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속 항원 진단 키트도 미 FDA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았잖아요 슈머아시스랑 공동 개발하고 너무너무 상승 모멘텀이 좋은데 왜 죽냐 이거죠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눈 잘 보시고 자 보세요 뭐가 비밀이냐 항상 매수 주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매수 주체가 누구냐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말 그대로 수급주인데 물론 중간중간 올라갈 때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포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보세요 지금 수치가 어떠냐 이거죠 외국인은 조금 매수 세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은 기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는 단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일 샀다가 당일 다 파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샀다가 며칠 만에 쑥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쑥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거나 꾸준하게 판단 말이죠 지금 보면 다 지금 다 매도 보이죠 다 수익을 실현주의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주포가 팔고 있는데 주가를 올리는 주가를 누가 올리냐 말이죠 매수 주체가 우리나라는 총 3부로 나눌 수 있어요 외국인, 기관, 세력인데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주포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주포가 되는 매수 주체가 사야지 올리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매수 주체가 사야지 올라가요 근데 매수 주체가 팔니까 힘 있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 자체도 지금 상황이 강하게 지수 자체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코스피 상황이 1월 10일 이후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상황도 영향을 받는데 지수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횡보 중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강한 모멘텀이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가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기 전에 항상 이것만 파악해도 쉽게 매수 매도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뭐냐면 HP 테크놀라이지미가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냐 뭐였죠? 반도체 품절 섹터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품절 관련된 섹터로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중에 대장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종목 계속 샀다가 올라가면 상관없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옥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바로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 된다 이 종목도 매수주체가 외국인가 기간 특히 기간이 매수 주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도하기 전까지 300만 주 이상 매도하기 전까지 매수세가 거의 400만 주 가량 매수세가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종목이니까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비중 실어서 맥점에서 이 맥점은 제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통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정확한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매매를 이어나가시고 맥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매수 주체가 사고 있구나 엄청 모아가고 있었구나 최근에 조금만 팔고 있었구나 근데 아직 물량이 400만 주 가량 남아있으니까 강하게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종목이 자리도 잘 안 오는데 잘 와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세력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매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매매하려면 바로 저와 함께 죄송합니다 광고 타임입니다 런칭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서 한 달 결제하면 20일 두 달 결제하면 40일 이렇게 추가로 등장하니까 하루에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저 실력 있는 전문가잖아요 제 영상 한번 싹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매수 매수점으로 알려주고 누구나 다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같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성함으로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조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일봉매매 이렇게 수익매매 같은 경우 최소 10% 이상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내가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면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사니까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면 5% 10% 해서 잘라야 되는데 비중이 크니까 여기서 막 3% 많이 먹어야 5% 먹으면 여기서 손조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왜? 비중이 크니까 똑같은 5%가 아니야 훨씬 손실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거 언제 복구해 이런 겁이 나서 손조를 잘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수익을 낼 때도 크게 내야지 손절가가 와도 빠르게 자를 수가 있어요 왜? 한 두 종목만에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 수익 낼 때 조금 조금 먹으면 한 번 손실볼 때 다 날리는 거야 며칠 아니면 며칠 거를 그러면 멤버 가서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 일본 수익 종목도 최소 10% 이상 나오는 자리가 제대로 된 반등 포인트구나 이렇게 매매 전략을 쫙 가야 되는 거예요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게 오늘 제가 어저께 매매한 종목이에요 이거 어저께 종가로 우리 VIP방 매매를 했어요 보세요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저점 대비 5% 이상 상승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10% 이상 상승이 나와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매매한 종목 KCTC 이거 어떤 종목이었죠? 화물 대란 수혜주로 크게 올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매스 타침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자 저점 대비 얼마나 오르냐 보시면 한방에 최소 5% 이상을 올려줘야 돼 그래야 당일 단타 매매도 그래야 한방에 여기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사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치면 한 3% 내가 평균 단가가 위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야 위로 더 올라가잖아 평균 이렇게 5% 이상 올려줘야지 평균 수익률이 5% 이상 나와주는 거야 그래야 당일 단타도 내가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사들어간다면 비중을 더 실어서 그렇죠? 왜 계속 밑으로 사들어 가니까 그래야 짧게 손절할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2% 3% 먹잖아요 여기서 2% 3% 그러면 한방 맞으면 이거 손절 못해 그렇잖아 여기서 찌끌찌끌 먹었다가 한방 5% 맞아 봐 비중도 많이 싫고 어떻게 복구할 거야 그렇죠? 당일 단탄매도 마찬가지 그렇다 여기 돌파 매매 어려워 이런 거 돌파 이런 데 추천하는 분도 있잖아요 돌파할 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돼 타고난 사람들만 잘한다고 내가 타고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데서 소외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혹시 리딩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런 데 추천하시는 분들 쪽 있어요 그런데 수익 공er 인증 하잖아 내가 꼭day 꼭꼭꼭꼭 quanto 못할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죽어 그리고 막 손절하고 인증 올라오면 소외되고 짜증나다 이런 매매 돌파 매매 어렵단 말이야 이런 돌파 매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잘 안 adv Salem 왜 이렇게 쭉쭉쭉 맨날 먹으면 솔직히 돈 엄청 버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논리 매매를 하더라도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하면 안전하게도 크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당연히 단체로 최소 5% 이상 반드시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손절도 짧게 끊을 수가 있고 그래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지만 돈을 꾸준하게 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추천한 종목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추천했는데 보시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최소 10% 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드림시키렛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몇 프로? 10% 올라야 돼.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점까지 안 오니까 내 매수가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들어가는 건 안 돼. 내가 계속 사들어가면 왜 안 되냐.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조정 주면 여기서 다 팔아.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수가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내 매수가에서 기다리면 된다. 욕심불해서 계속 사들어가면 결국 그것도 수익을 못 내. 꾸준하게 수익을 못 낸다. 왜? 한 방 크게 맞으면 다 날아가. 그렇죠?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돼. 한 종목이 와도 매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 왔을 때 내 자리에서 비중이 있어서 기다려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아셨죠? 다 지금 추천한 종목도 보여드린. AP 위성도 지금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상승폭이 커서 그렇지. 보세요. 저점 대비 10%씩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소 10%는 나와줘야 돼. 내가 산 자리에서 그래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백광사로 추천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나중에 다시 좀 추천해 드리고 HP 테크놀로지 수익해서 나왔고 오스테인플라이터는 추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 부분에 추천해 드렸는데 일단 취소할게요. 움직임이 선거보다 좀 느려갖고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같아서 추천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 다 브리핑해 드리니까 혹시나 내가 제가 추천한 종목들 다시 한번 싹 점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혹시나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취소되고 백광은 매수가 수정됩니다. 제가 지금 다 추천한 종목들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손절한 종목 한 종목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런치 이벤트를 죄송합니다. 광고 타임인데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하루에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같이 실전 투자 오래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이렇게 딱딱 찍어서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돌파 매매 하지 말라고 딱딱 찍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소외된다는 말. 돌파 매매 힘들어. 진짜 제가 전업 투자를 오래 해갖고 주위에 전업 투자를 해갖고 돈 잘 버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유유상정이라고 전업 투자자끼리 많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업 투자자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돌파. 돌파할 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약간 좀 타고난 재능이 좀 필요해. 또 그런 분들은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 왜? 수익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만 있어도 금방 1억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최소 억대를 최소한 억대로 원단 말이에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왜 전문가 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억대로 버는데 왜 돌파 매매를 추천하냐고 못 하니까 못 하니까 전문가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다 편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내가 돌파 매매는 어렵다고 항상 말씀드린 저도 돌파 매매는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위즈코프도 매수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반등 우리가 눌린 매매 세력도 눌린 매매도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매매해든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막 빨리빨리 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려고 하면 다 올라가 있어. 그렇죠? 내가 사면 꼭 떨어져.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사갖고 그냥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걸어놓으면 걸어놓고 매도도 걸어놓으면 되고 얼마나 편해.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면 콘솔글을 낼 수가 있다. 라고 좀 추천드려 보고요. VIP 특전 해서 추천 제공하고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큰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제자가 많이 넘는데 그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최근에 제가 알려줬더니 한 6개월간 소액으로 연습매매를 하더니 최근에 매매 내역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여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금액이 천만 원 갖고 한대. 천만 원 갖고 한 달에 13% 24% 원금 내비 수익을 내잖아요. 자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꾸준한 게 중요하다. 이거 보세요. 꾸준하게. 2월 달은 하루도 손실 난 적 없어. 3월 달 이틀. 이거 뭐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거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거 불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언제 다 조작해? 아마 계산을 보면 딱딱 맞을 거예요. 4월 달. 그렇죠? 꾸준하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꾸준하게 벌어야 돼요. 여러분도 계좌 한번 보세요. 며칠 수익 냈다가 며칠 막 손해보고 아니면 몇 주일 수익 냈다가 몇 주 막 손해보고 하자는 말. 이런 매매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야 이게 1억이 왔으면 얼마였어요? 1,6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건 뭐 제 계좌고 1월부터 5월까지 제 계좌 수익 내역이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왔던 거고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매수 매수 항상 매수 주체 파악하는 거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매수 주체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큰 틀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이 잡히면 어느 정도 매수 나만의 매매 기법 아니면 매매 스킬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장이 살짝 조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쳐보겠습니다. 주주만내랩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